안녕하세요. 홈텍스 세무 오브특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개인 스타트업 사업자를 위한 홈텍스에서 국세 전자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과거에는 이렇게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납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홈텍스 사이트에서 납부도 가능하고 거기다가 모바일로도 가능해지는 등 아주 편해졌습니다. 오늘은 홈텍스 사이트에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데 홈텍스는 국세를 납부할 수 있고요. 위텍스는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원천세를 가지고 한번 납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홈텍스에서 함께 국세를 전자 납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홈텍스 로그인하기 전에 개인 공인인증서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하신다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그 다음에 주민번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국세를 전자 납부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신고 납부를 누릅니다. 국세 납부란을 보시면 납부의 세액, 조회 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 납부가 있는데요. 우리는 원천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전자신고를 한 다음에 납부서를 들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한의 신고 납부 같은 경우는 자진납부를 선택하셔가지고 납부 정보를 직접 입력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조회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가지 세금이 뜰텐데 지금은 하나밖에 안뜨죠? 원천세인데요. 세금 선택 후 납부세액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납부하기를 누릅니다. 모두 동의를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제수단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결제수단의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이렇게 세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같은 경우는 납부세액의 0.8%를 수수료로 부담하셔야 되고 체크카드는 납부세액의 0.5%를 이렇게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세자 분들께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드리며 처음엔 되게 좋아하시다가 나중에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결국은 계좌이체 방법을 선택을 하세요. 지금부터 우리도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를 해보겠습니다. 계좌이체 납부를 선택을 했으면 이렇게 여러가지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뜨는데 금융회사명, 납부계좌번호, 그 다음 계좌비밀번호, 긴급연락처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납부하기를 누릅니다. 납부결과 정상 납부되었는지 잘 확인을 합니다. 홈택스에서 국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홈택스에서 전자 납부 가능한 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11시 30분까지입니다. 예전에는 은행 문 닫는 시간이 일러가지고 좀 마음이 급했었는데 지금은 한결 여유가 있어졌어요. 11시 30분까지니 12시까지 아닙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홈택스에서 국세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홈택스 세무 오브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